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는 정말 궁금한 영상에서 냉미녀인 줄 알았는데 다정다감한 성격이라니 다가져야 속이 시원했니? 저는 다 가지지 못했어요 이 댓글 다는 점심일을 가지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즌그리팅 촬영을 해서 한복을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거 You know what? As I said before in the previous video She really fits the historical drama movie, the concept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번째 사오모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날마다 예쁜 무슨 기분이 들어요? 거울이랑 사진 찍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다냐구요 아 이상하게 거울로 찍으면 잘 나와요 거울로 볼 때 굉장히 가끔 만족... 아 죄송합니다 다음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세상 화보다 천 개는 뭐하나 탈출천사 안 잡아가고 아 잠깐만 오 마이 갓 아 잡아가면 안되지 계속 남아서 세상을 빛내줘요 That's too cheesy 마이 라이트 알겠습니다 That's too cheesy I think it's good 강혜연 얼굴로 나라를 지켜? 지키기 그 정도 되는건가? 나라까지 지키긴 쉽지 않네요 제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님께서 혜원이 얼굴이 곧 서사고 스토리고 개연성이다 유유유유 너무 예뻐 라고 달아주셨는데 아... save! save! 아! 아! I can't really wait to see her acting in Best Mystic 3 Like I know that it's postponed a little but I can't really wait until next year 이런 주적 너무 좋다고 21세기엔 요정도 무대선에 덜덜 님께서 진짜 존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아 참 언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신이구나 내 정신 좀 봐 여신님 사랑해요 코키방타, 레이 폭죽 근데 이메일이랑 이 주적 글이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이거 푸사 누구야? 다른 분이시구나? 다음번에 푸사 저로 해주세요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쥬둥이 님께서 존예다 진짜 영상일이 31초인데 3.1초로 느껴지네 제이원 앞으로도 꽃길만 걷자 혜원 언니 사랑해 2분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 거야? 31초가 3.1초로 느껴진다니 좋겠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일 있는 날 24시간이 24분처럼 느껴지는 생일 살아보고 싶네요 딸꾹질 님께서 CG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됐다니 진짜 사람 같잖아 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건 로봇이예요 AI가 아니라 로봇이예요 그건 로봇이예요 강푸푸 님 혜원아 너는 비 오는 날 우산 안 써도 되겠다 꽃에는 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한 세 번 짚으셨어요 이모티콘으로 앞으로 비 오는 날 비 좀 맞아야겠다 우산은 가끔 안 써도 좋더라고요 내 핵이 김민주 보내라 지구 멸망 님께서 강혜원은 진짜 구리랑 텔루룸으로 이루어져 있나봐 히트하잖아 아 나는 사이언스 사이언스 강혜원 님께서 강혜원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자 지구가 성게 모양이 되었다 성게 모양이 뭐지? 밤송이처럼 아 밤송이처럼 이왕 들거면 한쪽으로 다 같이 들어줘 히트하 님께서 얘 너가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예쁜 애라며 이거 예나가 한 말 아닙니까? 아 근데 저도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예쁘진 않다고 필승인 각도에 줘 강혜원이가 강배인 이유 내가 강배를 지나면 나도 강배 자아가 있나봐 예쁜 사람만 보면 설레버려 아 예쁘니까 설레지 이건 어쩔 수 없어 강배가 보이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저를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배가 뭐냐는 지문도 되게 많았는데 제 이름이 강혜원인데 이거 일본어 번역기에 돌리면 강배라고 나오나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강배라고 나오나 봐요 정말 좋은 닉네임 강배 강배 오이 오이 어디까지 이뻐질 거냐고 황배 아 어디까지 그러게요 저도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냉미녀인 줄 알았는데 가정 다감한 성격이라니 다 가져야 속이 시원했니? 다 가져야 속이 시원했니? 아 그렇게 가져야 속이 시원했니? 아 이거 맞나? 저는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저는 다 가지지 못했어요 이 댓글 단 김진이를 가지지 못했다 공룡이 멸토한 이유는 분명히 앞다리가 짧아서 강혜원의 미모에 박수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앞다리 짧아서 이렇게 칠 수 있다니 단 김진이는 다이너스 다이너스 저 다리 그렇게 칠 수 있다니? 예상의 영영미님께서 아 감성 최고다 내가 언니 미모에 치여 죽으면 내 묘지에 강요한 얼굴이 내 미래보다 밝다 써 줘 너무 멀쩡하네 너무 멀쩡하네 너무 멀쩡하네 이딴님께서 진짜 이쁘다 완전 웹툰 재질 학교 대표하는 얼짱이잖아 무슨 웹툰? 그 드라마 갑자기 웹툰 추천 조효리 주차장소 아 너무 예쁘잖아 얼굴이 진짜 너무 열리라는데 이거 일 너무 많이 해 얼굴이 가로사로 죽는 거 아니야? 치면서 해 라고 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다는 말이 많지? 글글쩡 세상이 아직 살만한 이유는 강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직 살만한 이유는 이 버트로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눈물을 훔치면 태연아 너한테 벽이 느껴져 이러고 공간이 이만큼 있어 완벽 감사해요 완벽 맞지 천벽 1호 님께서 먹방 여신 강혜원 카메라의 작동 유무에 오물거리는 입을 멈출 위인이 아니다 태연아 좋은 컨텐츠로 항상 찾아와서 고마워 읽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함께 해줘 그럼요 동물의 소리를 하시나봐요 여기 1호라는 캐릭터 프사를 하셨네요 저도 애 좋아하거든요 쿠루깡 님께서 태연아 사랑한다 너의 모든 앞날을 응원해 정말 사랑해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제 이렇게 댓글이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걸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힘을 받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normally she would get cringe normally she would get cringe every time that there's she's just doing cutie pose or something but now I think she's really confident even even reading the praising comments like oh my god it's too good to see so much praising comments for her and you know what before she's one of the victims of hate before especially on produce48 when she was in produce48 she's a victim of it and I'm so glad that there are more and more and more people giving positive and praising comments for her than hate because she really needs positive and praising comments to be better from now on like after she she's really going to a much better career path especially being an actress so she really needs that and that makes her so better and confident to show more what show more of her yeah and also thank you for creating this video reading her positive comments and I hope for more and I also hope that she can read the English comments too I hope that so yeah thank you and thank you also for watching my reaction video and see you next time bye-bye